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적 답변 마감시간이 18일입니다 이 18일을 지나고 나면 앞으로 일주일이나 이주일 사이에 일본으로부터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청구수가 날아오게 될까요? 국가 차원에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비상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봉급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일반인들과 무슨 특별한 국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이 아마 그들에게는 없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물러서면 그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긴박감을 갖게 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에 주목하는가? 한국 간판급 기업이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도 위기감을 느끼는 정도는 직급이나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수를 받는 사람하고 오원화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아마 이재용 씨 같이 오원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부 책임을 떠맡아야 되니까 7월 7일과 7월 12일 사이에 도쿄에 이재용 부회장이 머물렀습니다 아마 위기 상황 타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돌아온 다음에 어떤 발언을 할까라는 점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라 사람들이 하는 정치적 그런 표현이라든지 구호라든지 발언을 넘어서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절절히 느끼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단상들 또 미래에 대한 준비 작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뱉는 소리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비상계획을 지시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향후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은 반도체를 넘어서 여타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해결에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분야별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지시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진짜 원인이 뭐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들의 해법 도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비단 현재의 한일 간의 분쟁 사례뿐만 아니고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 주목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단어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 사회 그리고 미래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근본주의적, 원리주의적, 교조주의적 사고와 태도 때문에 지금도 큰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큰 비용을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주의적, 원리주의적, 교조주의적 세 단어입니다 근본주의, 영어로 fundamentalist라고 이렇게 하죠 원리주의는 원래 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종교의 교리에 최대한 충실하려는 그런 운동으로 경전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절대적 준수를 지향하는 태도나 생각 그리고 믿음을 말합니다 종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자가 상당히 곡해되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경전에 충실하게 이해하고 경전 그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근본주의니까 그러나 현실에는 여러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어떤 믿음이나 신념을 적용하거나 고수하려는 태도나 성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흔히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교조주의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신념이나 예를 들면 반일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을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그걸 끝까지 적용하거나 고수하려는 태도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교조주의자,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을 고수하려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 해결에 발맞춰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이 생존과 번영이 아주 결정적인,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교에서 원리주의자 얼마나 위험한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외교에서 원리주의자, 환경원리주의자, 노동운동원리주의자 많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금 정도는 물어봐야 됩니다 원리주의자가 한일 갈등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원리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는가? 역사적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010년 9월 7일, 샹가쿠, 조우도주, 영해를 침범한 중국 선장이 정격적으로 일본 순시순에 체포됐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조용히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꺼냈을 뿐만 아니고 경제 보복과 정치 및 민간 교류 중단을 통해서 일본을 바짝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가 9월 23일 익명의 제보자를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한다 아주 중요한 그런 희소한 자원이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물밑작업이 진행됩니다 하루 뒤에 뉴욕타임스 보도가 났고 있는 하루 뒤에 일본 검찰은 전격적으로 중국 선장을 석방합니다 일본 나하 지방검찰청은 이번 충돌은 선장이 순간적으로 취한 행동이고 계획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백기투항으로 일본의 갓나우토 총리 내각 지지율은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풍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교적인 굴욕이라면 굴욕이죠 굴욕을 딛고 일본은 히토류를 대체하는 그런 소재를 개발해냈고 중국도 더 이상 일본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일본 내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덕시하면서 우경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건이죠 2010년의 중일전쟁입니다 만일 그때 일본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항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히고 원리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고집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결코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반보 후퇴를 한 셈이죠 일본이 요연했던 겁니다 일본이 원리주의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렸던 겁니다 일본의 지도청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고 적당한 선에서 명분을 세운 다음에 출구를 찾는 일을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얼굴을 세운 다음에 출구를 찾는 일은 원리주의자나 교조주의자나 근본주의자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칼을 치면 칼날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칼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증하지 않는 간에 그냥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지금 칼집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본이다 칼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칼날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결코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만일 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을 놓치게 되면 그때는 진짜 굴욕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어쨌든 실용주의적이야 되고 우리가 절대 멀리해야 될 것은 외교 문제에서는 교조주의적이거나 원리주의적이거나 근본주의기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참담한 굴욕을 피하기는 힘들다 우리 속에 원리자인은 원리주의자는 누구인가 우리 속에 근본주의자는 누구인가 우리 속에 교조주의자는 누구인가 그 점을 깊게 숙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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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